여신 티켓 매표소 환영합니다 여신 티켓 매표소입니다 아 죄송해요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매표소 아닌가 잘 오셨습니다 예약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시죠? 아 압구정 압구정 맵 보여드려 압구정 피부카드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여신 티켓 어플에선 1초만에 확인 가능하십니다만 저희 매표소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라나프를 좋아합니다 맵 완성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전국 피부과 3분의 1에 달하는 4,500여 곳의 피부과가 저희 여신 티켓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골라요? 어떤 이유로 피부과를 찾으시죠? 요즘 여드름이 좀 올라와서 여드름 시스르기 읽어드려 네 22세 지성인 여성 고객님 폴린 폴린이 매튜이 별점 10 잠시만요 타임 타임 그냥 제가 어플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맘에 드는 병원 생겼어요 예약 도와드릴까요? 네네 오늘 일자로 예약해드릴까요? 16일이요 잠시만요 어플로 하면 1초만에 예약 가능하십니다만 저의 지점만에 매트로한 매력이 좋죠? 예약도 그냥 어플로 할게요 나처럼 시간 선택도 금방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수술 기간 같은 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병원 가서 상담해야 되죠? 해당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실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건 어플로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시간 실실문의 서비스에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결제하면 되죠? 네 가져와 저 현금 없는데? 여신 티켓 어플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아 미리 결제하고 가면 뭐 이것저것 돈 더 내라고 하면 어떡해요? 추가 금액 없이 부가세 파운된 가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아요 덕분에 편하게 예약 끝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여신 티켓 또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신 티켓 매표소입니다 저희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어서요 국내 최초 안심케어 서비스로 부작용 발생 시 최대 100만원 지원금 보상해드립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부엉이가 잘 도착하기를 바라며 여신 티켓 드림 호그와트와 뭐야? 내가 찾던 진짜 피부관리 여신 티켓 고맙습니다 다른 주인공부는 여신 티켓 광고를 아르헷하고 안심케어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